믹서기를 사용하여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봅시다. 믹서기, 갈, 도마, 토마토 두 개, 컵을 준비합니다. 재료와 도구들을 깨끗하게 씻습니다. 믹서기에 달려있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요리 준비를 합니다.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. 토마토 재료를 믹서기에 넣습니다. 작동 다이얼을 돌려서 믹서기를 작동시킵니다. 토마토 토마토가 다 갈아지면 작동을 멈추고 컵에 따릅니다. 믹서기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플러그를 뺍니다.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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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